야, 이따 만화책이랑 두고 있으라고, 무슨 헬싱이고, 전화기야! 엄마가 뭔데 풀어, 웃을 찢어? 엄마가 저 만화책보다 나은 게 있는 줄 알아? 엄마 내 경기 무료 한 번도 안 왔지. 나 경기 치고 집에 와서 혼자 속상할 때마다 나 위로해줬던 봐. 엄마가 아니라 저 만화책이었어. 근데 무슨 자격으로 저걸 찍냐고! 뭐가 나아져! 엄마한테 오늘 전화 가고 싶단 말 하려고 내가 무슨 용기를 낸지 모르지? 강제 전화 가려고 나이틀 할 때보다! 엄마랑 대화할 때 더 큰 용기가 필요하더라. 엄마는 나한테 그런 존재야. 대화하고 싶지 않으세요. 돌아가신 일을 줄. 엄마랑 대화하고 싶다. 소개해 본 것 같아요. 내가 뭔가